여성들이여 노래로 일상을 바꿔라! 2019 워라벨 여성 다이오 페스티벌! 2019년 8월 3일 토요일 오후 6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해상무가 특살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MC 황남춘의 진행으로 14팀의 참가자들의 10팀 노래 경영과 전년도 대상 수상자인 변소양을 비롯해 초대가수 류기즌 이명춘 최시락 동우, 청세윤, 이나윤, 김혜수, 조선희, 금창교의 멋진 축하 무대가 함께합니다! 또한 오후 3시부터는 2019 워라벨 여성 가요 페스티벌 특집 공개방송이 함께 펼쳐집니다! MC 황남춘의 진행으로 김상우, 안수, 용호, 최우, 조화동, 임성아 정우성, 나용기, 금혜연, 김정우, 김진아, 김서연 이대로, 장춘호, 강혁, 박은주, 권민호, 변승아 이이광, 김혜리, 고니, 노경인, 한철, 최영주, 이수자, 이광인, 이재료 김서연, 김용훈, 김군수, 금호성, 이규순, 오태원, 이동국, 최성, 서재준 백년초, 정정, 매화가 함께합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해상무박 특살모드에서 함께하는 2019 워라벨 여성 가요 페스티벌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